최근에 부부나 커플 사이에서 원칙과 철학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알게 됐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 자세한 내용들은 소울정 채널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표도 더보기란 고정 댓글 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되게 띵했던 말이 부부도 작은 사회라는 거예요. 회사에만 이런 철학과 원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부나 커플 사이 우리의 작은 사회 안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남편이랑 이걸 해보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 과정을 찐짜리한테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편을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짬부 남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정확히는 1년 8개월 정도 연애는 2년 정도 했습니다. 총 만나는 기간은 4년 정도 된 건데 사실 이런 걸 완전 처음 해봐가지고 확확확 써지진 않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썼는지 한번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철학을 세우고 그거를 좀 더 쉽게 기억하기 위한 우리의 슬로건을 정하는 게 이 과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물어보는 여기 질문이 나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 부터 출발을 해요. 갑자기 철학 세워. 갑자기 원칙 세워. 이러면은 부담스럽고 뭐지 이럴 수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모두가 나 같지 않다는 생각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다르구나. 똑같은 어른이라는 단어인데 표현된 문장으로 봤을 때는 다른 느낌이어서 그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저의 답변은 심리 자본, 문화 자본이 많은 사람이라고 썼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밝고 이야깃거리가 많은 할머니였거든요. 나중에 손녀들이 와서도 할머니 그 얘기 또 해주세요 할 정도로 경험한 것들이 많고 막 진짜 이야깃거리가 많은 사람? 예전에는 저는 진짜 막 무조건 돈 많은 사람 약간 이런 것도 꿈꿨었는데 저한테 제일 부족한 자본 중에 하나가 문화 자본이더라고요. 여행도 많이 안 다녔고 프로의 나은 회복 탄력성이 좋은 항상 긍정적인 그릇이 넓은 심리 자본도 많고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경험도 많은 두루두루 가진 어른이 되고 싶다. 아까 저의 첫 질문의 답변이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다른 책 읽으면 바뀌나요? 아비투스 챕터 2, 3가 심리와 문화 자본이잖아요. 정확히 그쯤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딱 어른 생각했을 때 지난 드라마이긴 한데 저는 우영호 드라마의 흰나무 있잖아요. 아 엄청 큰 나무. 가을을 지켰던 그 나무. 전 그게 딱 생각이 났었는데 바다 느낌보다는 숲을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푸릇푸릇한 숲을. 근데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였어요. 그 한 자리에서 항상 자신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더 굵은 줄기가 생기고 더 많은 잎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나무 같은 사람이 되면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은 어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영호의 팽나무가 생각이 났었어요. 나무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뭔가. 에이스처럼. 에이스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 나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나요? 이제 바로 밑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서로 지켜줬으면 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지켜줘서 고마운 것. 이렇게 나뉘어요. 앞으로 이런 거 이런 걸 하자라고들 많이 말하지만 이미 잘하고 있던 게 있었을 수도 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설명을 해주실 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심리자분 문화자분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오빠는 팽나무 같은 어른이 되기 위해 이거 좀 지켜줘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적는 거죠. 저는 첫 번째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거. 유일하게 싸울 때도 오빠가 자꾸 진지해질 때 약간 싸우잖아요. 웬만하면 웃으면서 좋게 좋게 해보자. 어때요? 많이 웃겠습니다. 네. 이거 하다가 제가 좀 진지했나요? 저희가 이거 하면서 약간 몇 번째가 좀 다 터거든요. 진지할 때 진지해야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진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남편이 제가 지켜줬으면 하는 거 뭐가 있죠? 제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좀 여유거든요.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이게 다 깨져버리는 것 같아요.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무언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긍정적이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여유를 지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솔직하게 표현해주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솔직하게 나한테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해결이나 어떻게 감정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니까 답답한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하게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걸 계속 유지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봤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이 같이 지켜줬으면 하는 건 체력을 키우는데 소홀하지 않기. 부부가 되고 나서 제일 느낀 게 와 진짜 체력 싸움이더라고요. 모든 게 저희 아직 아이도 없는데 아이 있는 분들 보면 저는 빨리 체력을 키워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온다? 몸의 여유에서 온다. 체력이 여유가 있어야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체력이라는 건 당장 내가 내일 운동 안 한다고 여기가 허물닭거리는 건 아니니까 패스트푸드 먹고 막 또 눕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 전혀 이상한 데서 발현된다고 해야 될까? 우리의 스트레스가? 없던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그래도 우리 운동 가자 서로를 끌어주고 눕고 싶어 할 때도 좀 이렇게 세워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지켜줘서 고마운 것 너무너무 고마운 건데 제가 어떤 선택을 하던지 항상 믿어주는 거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바로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찐이가 저한테 한 번도 닥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보다도 내 남편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재미있어 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믿어주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그거에 되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시가 너무 많아서 오빠 주식 계좌에 딱히 샤뮤 안 한다? 오빠가 주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막 어떻게 했어? 오늘 매도 했어? 매수했어? 막 이런 거 딱히 안 하고 문목 선정을 순수히 제가 100% 하고 있는 믿음을 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좋게 봐주는 게 저한테는 좀 더 고맙고 오빠가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고마웠던 게 뭐가 있을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저의 밝음의 원천은 뭐냐? 사랑받는 거거든요. 오빠도 저희 부모님 보면서 많이 느꼈다고 했잖아요. 스킨십이 자연스럽고 스킨십이 많은 부모님? 이제 찐이를 보면은 그냥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가 느껴지는 저는 지금도 엄마 아빠가 뽀뽀를 하시고 엄마 아빠도 뽀뽀를 하시고 이런 게 나한테 익숙하다 보니까 그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뭐 야 너 이런 거 쓴 적도 없고 좀 귀엽게 봐준다? 약간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 이런 거 다 망해도 상관없어. 제가 최근에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받아도 오빠가 나를 그런 눈빛으로 봐주지 않으면 난 약간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다 손가락질해도 오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봐주면 난 그냥 다시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랑받는다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줘서 고마웠던 게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 남편은 원래 성향이 좀 그래요. 근데 오빠가 이러니까 저도 약간 좀 그래든 것 같아. 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말하고 좀 이쁘게 말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걸 좀 닮았다고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성향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달라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의견을 낼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바로 자기 것만 생각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결국에는 충돌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할 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다툼보다는 대화가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잘 지켜줘서 고마운 거예요. 맞아. 나도 오빠한테 이건 제일 고마운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을 세워요.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잘 지키고 있었던 것 혹은 앞으로 잘 지켰으면 하는 것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 소장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만 안 해도 헤어지거나 이혼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진짜 맞는 말 같아.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은 걸 안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말을 예쁘게 한다. 진짜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 삼, 자산의 목표를 함께 한다. 제가 이걸 처음 얘기했을 때 남편이 이건 다 하지 않나? 약간 이런 걸로 쳐다보던데 다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일단 돈을 공유 안 하는 커플이 정말 많고 내 일은 내 일이니까 이게 나쁘다 틀렸다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봉유를 안 하면요? 네. 자산은 케이스가 좀 많아서 제가 이거를 배제하고라도 일과 삶은 우리가 하루에서 일하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잠자는 시간 빼면 일에 대한 얘기가 서로 대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대화거리가 좀 많을 것 같지 않거든요. 삶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좀 베이스로 지켜야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같이 우리가 이겨냈었죠. 그리고 한 번은 체력. 아까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게 체력. 그래서 일일 운동을 같이 해보자. 폐수장이나 걷는 환경이 안 되면 집에서 스쿼트라도 같이 하자. 여유가 있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해야 여유가 생긴다. 원칙으로 정해놨고요. 그리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 저희가 금지어가 있어요. 피곤해. 안 돼. 한숨. 이게 피곤해라고 말하면 그냥 말하는 순간 몸은 침대로 눕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까지 같이 피곤해지면서. 맞아 맞아. 옳는 것 같아요. 피곤이. 그리고 안 돼도 우리는 근데 안 되라는 말을 진짜 공유 안 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오우 선 리액션 정도는 해주자. 안 돼 싫어 이런 게 약간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앞으로도 안 쓰면 좋을 것 같다. 한숨도 웃는 것 같아요. 하... 약간 이렇게 하면 뭔가 아내가 다 부정적인 에너지로 약간 하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 비교하지 않는 것. 누구 남편, 누구 와이프 우리는 뭐 그런 말 진짜 안 하긴 하는데 저한테는 좀 많이 쓰거든요. 어 저 사람 너무 대단한데 나는 못해 이런 걸 이제 하면 남편이 좀 잘 이렇게 위로를 해주긴 하는데 사실 그게 반복되면 상대방도 피곤해질 수 있고 나쁜 비교는 하지 말자. 비교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왜 난 남들보다 못하지? 왜 남들 이렇게까지 벌써 했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지? 그런 비교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하는 시간에 꼭 집중하기.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은 이제 하지 않기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조금 찔리는 말이긴 한데 제가 아무래도 유튜버이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올라가고 한 두 시간 동안은 정말 핸드폰만 봐요. 남편도 이해를 하지만 이해를 하면서도 이제 은연 중에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랑의 언어라는 그 테스트를 했는데 사랑의 언어가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저희 둘 다 1위가 그게 나온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함께하는 시간의 되게 특이점은 그냥 이렇게 함께하고 아 같이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주에 이 사람만 있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찔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걸 못 지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너무 편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편하게 하는데 그러지 말자.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많이 좋아졌죠? 내가 되고 싶은 어른 그런 사람이 되기에 지켜줬으면 하는 거 어떻게 잘 지킨 거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의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철학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곱씹을 곱씹을수록 우리의 철학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행동이 다 저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나 너 쓰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호칭이 바뀌는 순간부터는 나도 야 나 너를 듣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뭔가 상대방을 위한다는 생각보다는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행동과 말과 표현이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주 작은 접촉사고가 났었어요. 과실은 똑같은 5대 5 큰 사고 아니었거든요. 정말 찌찌찌 약간 이 정도의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박자마자 아 화하시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저거 끼심하고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저도 막 완전히 찡그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딱 오빠는 몸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는 끝까지 몸이 괜찮냐는 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오빠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우리 막 훈련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오빠가 그때 되게 충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그거를 먼저 물어보지 않는 게 조금 충격받았다? 하는 걸 보고 와 오빠는 진짜 참 따뜻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그게 다 나에게 더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기 위한 슬로건을 뭘로 할까 정해봤는데 내가 먼저 땡땡땡 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자. 내가 먼저 양보하자. 내가 먼저 표현하자. 내가 먼저 움직이자. 뭐 여러 가지 내가 먼저 했을 때 신뢰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쌓이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땡땡땡 이게 이제 저희의 슬로건으로 정해졌습니다. 땡땡땡땡 이거 꼭 해줘야 돼요. 땡땡땡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부부의 철학 세우기를 해봤고 저는 이제 이런 게 다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작은 거라도 먼저 공부해서 찐짠이들한테 알려주는 이제 이런 컨텐츠를 많이 해보려고 하니까 댓글로 이건 많이 해주시고 찐짠이들도 이 영상에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보고 후기나 이런 것들도 한번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대로 출연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주제가 너무 좋아서 좋았고요. 재밌어서 이게 하면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이 나오고 그거를 종합하는 과정이 완전 스무스하다고는 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저는 좋았던 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다.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재밌었어요. 그럼 저희 또 다음에 공부해서 남주는 공부짬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김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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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